천사 바닥에 콩크 밑으로 덮인 도시 그 도시 어딘가에서 일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 문득 그리워서 생각나네 그리워서 생각해보는데 생각해보는데 왜 나는 쓸모없는 사람같고 남겨진 사람마냥 외롭고 거짓말 대기처럼 불안하고 또 불안해하며 전설을 꿈꾸는가 그리워서 생각해보니 그리워서 생각해보니 그리워서 생각해보니 그리워서 생각해보니 그리아서 Comiket 여의도 그 빌딩 어딘가에서 일을 하는 내 친구가 믿음 그리워서 생각나네 그리워서 생각해보는데 생각해보는데 왜 나는 쓸모없는 사람같고 남겨진 사람마냥 외롭고 거짓말쟁처럼 불안하고 또 두람회하며 자서를 꿈꾸던가 자서를 꿈꾸던가